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! 지금은 모든 채널 깜짝 이벤트 중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븍스와 한정 펫을 선물해드립니다! 자 그럼 지금 저희가 영상을 시작한지 정확히... 제가 한 20분 지났어요 20분, 20분 만에 지금 뭔가 대단한 소식 왔는데요! 자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 고양이님 자 굉장히 좀 특이한 아파트인데 고양이님 뭔가 저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. 엄마! 나 방금 기사 안 왔어! 와! 이거 뭐야? 아니! 더웅 20분 만에 꼽냐고! 이거 어떻게 해! 오마이갓! 아! 아니... 야! 아니 이거 저렇게 흔한 패셨어? 왜? 아니 도대체 어떻게 벗어나는 건데 도대체! 왜 대놈들이 되는 거냐고! 누구도 럭키드 뺀는 폰도 난수가 한자 걸렸는데? 자 여러분 심지어 얘 한 말 좀 보세요, 지금. 1틀였네, 1틀.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불공포할 수 있습니까? 자 1토로 쉽게 얻은패 쉽게 뺏겠습니다. 조그만 거랑 큰 거랑 좀 작아 봐봅시다. 와 대박 사건. 와 겁나 귀여워 진짜 야 이거 당장 팔아버려 싶은걸? 아니 저기요 저기요 저 고양이님! 고양이님! 도대체 무슨색 럭키블럭에서 나온 겁니까? 저희한테 알려주세요. 그런 게 나은데요? 저기서 럭키블럭 없다고! 그 저 모습은 뭐해서? 아 뽑았으면 뭘 해야지? 거래를 해야겠지? 잠시만. 휴즈럭키 검색해봅시다. 휴즈럭키를 거래하는 사람이 좀 많은데요? 아 좀 많은데요? 잘 나오나봐! 빨리 뽑아야 돼 얘들아 빨리 뽑고! 빨리 뽑고! 너네 빨리 팔아야 돼! 이거 잘 나오나봐! 왜 이렇게 많아 이거? 야 빨리 빨리 뽑아 빨리 뽑아 빨리 뽑아 야 이거 엄청 잘 나오나봐. 와이씨 난리 났다. 사는 데 없어 같아. 파는 사람 워낙 많아가지고 잠시만. 야 이거 한 번 올라오고. 아 바로 또 하나! 아 나! 자 지금 여러분 지금 또 채팅창 난리였습니다. 너굴모님 저 휴즈뻔 럭키 휴즈뻔 이럽니다. 아 왜 이렇게 살아! 그리고 또 뽑았다는 친구 있거든요? 잠시만요. 얘들아 야 너네 다 닉가봐. 야 뽑으면서 다 와봐. 뽑으면서 다 이리로 와봐. 얘들아 야야 야 빨리 럭키 꺼내라.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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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헬락 시즌2에 진짜? 이거 이거 무작정 많이 뽑아야 돼? 진짜? 아이씨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엄청 많이 뽑아야 돼. 가자. 야 생각해봐요. 야 얘는 지금 얘 지금 방금 시작하네. 로블록스 아이 그 뭐냐 패시물. 근데 왜 나를 안 떠? 왜 나를 안 떠. 너네 다 뜨는데 왜 나를 안 떠. 그렇지. 야 나도 오늘 방종화기전 하나 뽑는다. 가자. 나도 나올 거야. 파란 픽셀. 알았어. 여기서 하나가 나올 것만 같은 걸 이거 다 뽑으면 럭키 블럭이 나올 것만 같은 걸? 아니 럭키 휴즈가? 아 까비 ET 까 비 skies. 아 네번째 나는 노 럭키. 줘요 왜 저를 안 줘요. 왜 나 안 줘요. 난 다 주는데 왜 나만 억가해? 나 이제 뭐 blessing 하나 드릴까요. 이러고 싶다.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피ological 놔 심 Department 휴즈 sua garment 아 아 아 아 으 으 으